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내년도에 500조를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실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 말씀은 경제협력기구의 국가 채무 비중이 100%인데 왜 우리가 40%를 고수하느냐 40%의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더 늘렸으라도 경제를 꾸려가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는 대국도 아니고 성진국도 아니고 누가 뒤를 봐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츠칼 이런 나라들은 유럽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뒤를 봐줄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달러처럼 기축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원화가치가 폭락해서 거의 돈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와 한국은 형편이 참 다르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수출해서 잘 할 때는 100조에서 130조 원 정도를 남기지만 1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달성했던 2008년 같은 경우는 20조까지 들어오는 돈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상품 수지가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하죠 일본처럼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벌어 가지고 해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자 수입과 같은 소득 수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외국 자본들이 한 37%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를 항상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나라 경제가 건실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보여야 되는 거죠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수출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고차가 되면 한국은 늘 경제위기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건실화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40%를 마지노선을 갖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부분 신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지는 빚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좁게 지는 그런 빚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채무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입니다 가장 적은 범위에 그 다음 거기에서 국가 채무에다가 공기업 부채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게 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공기업 부채를 합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일반 정부 부채가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국가 빚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널리피게 되면 거기다가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하게 되면 그건 국가 부채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발표를 안 해오다가 2013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 빚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국가 부채에다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미정립 부채 그리고 국민연금 미정립 부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불 보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부채를 다 합친 것이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정리하면 국가 채무, 일반 정부 부채, 그 다음에 국가 부채,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 채무하고 부채가 좀 다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국가 채무가 60조 3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1.9%입니다 산림을 아주 외환위기를 경험할 때까지는 야물게 살았습니다 2003년도에 165조 8천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 21.6%가 됩니다 2010년도에 392조 2천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33.8%가 됩니다 2014년도에 530조 5천억이 됩니다 그것은 GDP 대비 35.7%입니다 2020년에 지금처럼 500조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781조 7천억이 됩니다 GDP 대비 39.5%입니다 거기다 추가 경쟁 예산까지 합치게 되면 40%를 넘어서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의 재전건전성의 40%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마칠 때 2022년이 되면 빚이 888조 7천억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GDP 대비 41.8%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실력에 과분할 정도로 빚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습니다 사실 이야기하면 빚 공화국입니다 지하철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빚을 가지고 지금 지어놓은 겁니다 푸짓이러니 벌어서 갚아도 될까 말까 하는 나라입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빚 증가 속도가 매년 11.6%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1.6%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빠릅니다 우리가 가장 낙후된 유럽 국가인 포르츠칼 8.9% 스페인 7.0% 그리스 4.9%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빚을 증가시켜 온 겁니다 그동안 성장률이 몇%였나? 거의 제가 볼 땐 평균하면 3%나 4%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배 이상 3배 가깝게 빚을 빨리 증가시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2, 3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매년 빚을 증가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가보시죠 그러면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에다가 공기업 부채를 더하고 그 다음에 국민 및 공무원 및 군인의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국가 빚에 해당하는 국가 부채입니다 앞에서는 국가 채무고 국가 부채는 2013년부터 통계체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도에 1053조입니다 그럼 이게 이미 국내 총생산 대비 80%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60%를 한계치로 봅니다 EU 국가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권고 상황으로 GDP, 국내 총생산의 60%를 넘어서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실진료로 보정을 쓰고 지불해야 될 액수가 2013년도에 1053조로서 이미 80%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한국은 빚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나 하죠 그런데 2018년도에 1700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50조 정도가 6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6년 만에 빚이 1.6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지금 공무원을 계속 뽑지 않습니까? 그 충당 부채 가운데 1700조, 2018년 1700조 가운데 군인 및 공무원의 연금 충당 부채 비중이 55.9%, 56%인데도 불구하고 거대정부가 좋다, 거대정부가 선이다, 거대정부가 미덕이 돼서 공무원을 몇 십만을 뽑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이미 95.4%입니다 100%에 도달한 건데 100%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2018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1782조 원이니까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이니까 거의 100%가 된 거죠 정확하게 보시면 거의 100조가 된 겁니다 95.4%죠 정확하게 보시면 거의 100%에 쭉 육박한 겁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사립학교 교직원에 미정립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이미 한국은 2012년에 추계치가 2124조에서 213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GDP 대비 167에서 168%가 되는 거죠 이미 한국은 거대 빚으로 인해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공개업 부채도 빼고 군인 공무원 연금 부채도 빼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40%가 안 된다, 안심한다는 거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국가 빚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책임진 빚이 100%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미 한국은 저출산과 저성장이라는 것은 고착과 되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출이 흔들리게 되면 한국의 국가 빚 문제는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죠 대외 신인도 하락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삶이든 나라 삶이든 돈이 좀 벌어질 때 아껴 써야 되죠 그럼 불문율이지 않습니까? 빚 앞에 아무도 장사가 없고 대통령 말씀이 왜 다른 나라는 100%인데 우리는 40%를 맞아? 이미 100%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빚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도 한번 맞아보신 적 없으시죠? 나는 아버지가 부도를 맞는 걸 봤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깊이 있습니다 절대 빚 과도하게 지면 안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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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